최근에는 성모님께서 곧비 신부님에게 준 사제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라는 책의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제들은 성모님의 책의 메시지를 조작하여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최근 친애하는 명예의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죽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은 성모님이 곧비 신부님을 통해 항상 가르쳐 오셨던 것을 충실하게 재확인하고 있는데 누구도 마리아 사제 운동 다락방 기도의 맥락을 벗어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도 모임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은 이 모든 단체들과 가장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가르치고 장려하는 영적 방법과 교회의 비전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은 그들의 해석이 성모님께서 곧비 신부님에게 가르친 정신과 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반면에 마리아 사제 운동은 성모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사항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첫째,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봉헌을 새롭게 하고 실천합니다. 둘째, 교황을 향한 기도와 사랑의 일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셋째, 특히 성모님께서 곧비 신부님께 요청하신 방식으로 기도와 형제의 다락방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마는 사제와 신자들이 이 두 가지 현실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의 두 후원자이신 성요한 바오르 이세와 아기 예수의 성데레사께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정화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모님께서 전한 메시지와 곧비 신부님의 살아있는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